용인특례시는 13일 시청시장실에서 김연장 사회공원위원회와 주거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모경준 김연장 사회공원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연장 사회공원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줍니다. 이상일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청년들이 아픔과 좌절을 겪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김연장 사회공원위원회가 함께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